JBL 펄스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. 아래쪽에 NFC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휴대폰과 간편하게 연결도 가능하죠.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서 제일 큰 특징은 역시 라이팅인데 이렇게 색깔도 변경할 수 있고 밝기도 변경할 수 있죠. 어둡게 밝게 변경하고 역시 제일 선호하시는 건 무지개인 것 같아요. 무지개 색깔이고 이렇게 가로로 놓아서 쓸 수도 있고 노래를 틀었을 때 여러 가지 모드 중에 이퀄라이저가 따라옵니다. 이퀄라이저가 노래를 틀었을 때 이렇게 노래에 맞춰서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패턴으로 쓸 수도 있고 앱에 연결하시면 앱에서 직접 사용자가 편집도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취침시라든지 조명이 너무 밝을 때는 아예 끄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 조명을 켠 상태에서는 4시간, 조명을 끈 상태에서는 5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. 무엇보다 오디오 전문기업 JBL 제품이기 때문에 음질이 블루투스 스피커치고 좋은 편이고 무엇보다 음량이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. 이렇게까지 크게 음량이 올라갑니다. 이런 큰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뒤쪽에는 일반 휴대폰, 마이크로 USB 포트가 있기 때문에 충전도 쉽게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소리가 꽤나 블루투스 스피커치고 괜찮은 편이고 이 무드등으로서도 충분할 정도의 조명이기 때문에 집에서 무드라이팅으로 쓰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JBL 펄스 블루투스 스피커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